영화 같았어요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어서 그렇지 신은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인텔리전스하고 웬섬을 준 대신에 저 여자를 던졌으니까 모기 같은 존재죠 아무리 때려 잡아도 자꾸 나타나 조용히 하세요 그냥 하지 말랬다 말랬다 엄마 더해 자 다들 누구신데 왜 와이라노 부부요? 부대가 저 빠크 됐단 말입니까 30일 야 30일 못 기다려 알람 맞춰놔야지 안하니 만나서 지금은 sau 어떤 하는 이러한